니 샤우 요콩마? 샤우 그러면 오후라는 의미죠 요콩 시간이라는 의미에요 어떤 우리가 여유시간 영어로 하면 프리타임이죠 그 시간이 있냐 없냐 할 때는 이거 두 개만 써주면 돼요 요콩마 간단하죠 요콩마 요콩마 아니면 요시젠마 요시젠마 시젠 시 이성 올라가지고 시젠 시젠 시간이죠 시간 니 샤우 요콩마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삼성 삼성이니까 몇성 몇성으로 된다 이성 삼성 이성 삼성으로 됩니다 샤우 요콩마 니 샤우 요콩마 너 밤의 시간이니? 어떻게 하죠? 밤 밤을 알면 되겠죠 우리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밤의 시간이니? 니 왕샤 요콩마 니 왕샤 요시젠마 똑같죠? 두 번째 문장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나 오후에 시단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할 거야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석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글을 봐주세요 한글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 오후에 와 샤우 시당 시단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할 거야 어디 가서 뭐뭄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어는 연동문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동사를 어디 가서 뭐뭄 하다는 그러면 정말 있어요. 시단이라는 역이 있습니다. 그 지역이 있어요. 우리 쇼핑몰, 우리 코엑스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. 쭉 굉장히 상점이 많고 젊은이들의 쇼핑 거리예요.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. 이렇게 쇼핑하다 라고 제가 썼는데 쇼핑하는 거 플러스 걸어다니면서 아이 쇼핑하고 이것저것 먹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꽝제예요. 이 꽝 그런 거는 막 돌아다니는 거를 의미예요. 무슨 의미다? 막 돌아다니는 거. 꽝. 꽝. 왼쪽에 한자 있죠? 이거. 이걸 뭐라고 그러죠? 쉬엄쉬엄갈착입니다. 이렇게 생긴 거. 하나, 둘, 셋. 가다는 의미예요. 가다는 의미. 얘 가운데 있는 건 무슨 의미죠? 꽝. 꽝. 미칠 광자예요. 그래서 얘가 뜻이 되고, 가는 게 뜻이 되고, 얘가 음이 돼가지고 형성도 합니다. 꽝. 어디어디를 막 돌아다니는 걸 의미예요. 그래서 꽝. 지혜. 지혜는 뭐죠? 거리예요. 거리. 그러면 중요한 게 이 구문. 어디어디 가서 뭐뭐를 한다? 나 오후에 시단 쇼핑 센터에 가서 쇼핑할 거야. 워샤우. 야오취. 시단 샹청. 광제. 너 뭐 사려고? 니 야오 마이 센마? 아,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우리도 이 두 가지 문장 있죠? 너 뭐 사려고? 이거 하고. 너 뭐 사려고? 니 야오 마이 센마 동시. 너 뭐 사고 싶어? 여기서는 센마가. 뭐 사고 싶어? 그렇게 의문 문의 되는 겁니다. 의문사가 돼서.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나이차 사고 싶고, 옷 사고 싶고, 신발 사고 싶고, 물고기도 사고 싶어. 그렇게 구체적인 걸 묻는 거예요. 니 야오 마이 센마 동시. 니 야오 마이 센마? 니 야오 마이 센마? 그런데, 잘 보세요. 니 야오 마이 센마 동시 마? 너 뭐 사고 싶어? 사고 싶냐? 안 사고 싶냐?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. 뭐 사려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. 너 뭐 사고 싶냐? 안 사고 싶냐? 그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, 너 뭐 사려고? 이겁니다. 너 뭐 사려고? 얘는, 니 야오 마이 센마 동시. 이거는, 너 뭐 사려고? 이거고, 니 야오 마이 센마 동시 마? 너 뭐 사려고? 이겁니다. 똑같은 의미로, 너 뭐 먹고 싶어? 어떻게 말하죠? 첫 번째, 너 뭐 먹고 싶어? 이거는, 니 야오 ィ 센마? 니 야오 ィ 센마? 너 뭐 먹고 싶어? 니 야오 ィ 센마 마? 니 야오 ィ 센마 마? 오감 차이가 있죠. 또,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, 또이를 하고, 어느 상황에서, 하오를 하는가. 이거 차이를 알아야 되죠. 또이는, 맞다 안 맞다 금입니다. 여기서, 너 뭐 사려고? 그렇게 물어봤으니까. 응, 뭐 사려고. 또이, 응. 뭐야 엄마, 이 쟤니 수. 응, 나 옷 한 벌 사려고. 옷 한 벌. 이거 아셔야 됩니다. 옷 한 벌. 이 쟤니 수. 한 벌입니다. 한 벌 옷. 여기서, 쟤니 중요합니다. 쟤니. 이거 한자로 뭐죠? 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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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셀 때, 양사로 쓴다. 두 번째는, 어떤 이를 셀 때 쓴다. 두 가지입니다. 몇 가지? 두 가지. 옷 한 벌. 이 쟤니 수. 이 쟤니 수. 옷 두 벌. 옷 두 벌 어떻게 하죠? 량 쟤니 수. 알 쟤니 아닙니다. 알 쟤니 아니에요. 량 쟤니 수. 량 쟤니 수. 나는 옷 한 벌을 사고 싶어요. 워 야옹 마이 이쟤니 이즈. 나 옷 한 벌 사고 싶어요. 나 옷 한 벌 살 거야. 너도 갈래? 너도 갈래? 니 예 야옹 쥐 마. 니 예 야옹 쥐 마. 너도 가고 싶어? 여기서 야옹은, 잠시만요. 워 야옹 마이 이쟤니 이즈. 여기서는 뭐뭐를 하고 싶다. 하려고 한다는 의미예요. 만약 예를 들어서 뭐뭐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뭐를 쓰죠? 두 개를 쓸 수 있죠? 뭐뭐를 해야 한다 하려면 두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. 두 개. 뭐죠? 인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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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응당 그럴 때 응자입니다. 이게. 인당도 있는데 인갈을 훨씬 많이 써요. 인당은 잘 안 쓰고. 인갈 뭐뭐를 해야 한다. 그냥 줄여서 까이만 쓰기도 해요. 인갈 아니면 떼 떼도 뭐뭐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떼 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. 워잉가이 쪼 나 가야 해요. 워잉가이 쯄 워잉가이 맑잰 이 옷 워잉가이 췌시 하늉 워잉가이 쯄종구 워잉가이 쯄 추 쯄 나 축장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워잉가이 워잉가이 쯄 이 특이한 요입니다. 요 한번 봐볼게요. 이 요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옵니다. 왜냐하면 뭐뭐가 있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면 이게 수식이 가능해요. 워잉가이 나는 말이 있어요. 무슨 말? 너에게 할 말입니다. 그러면 한번 이거 해볼게요. 나는 물건이 있어. 너에게 줄. 워잉가이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. 나는 이게 요 수식된다고 그랬죠? 나는 물건이 있어요. 무슨 물건? 너한테 줄. 워잉가이 워잉가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줄 때 사가지고 워잉가이 난 너한테 할 말 있어? 워잉가이 나 너한테 줄 물건 있어? 워잉가이 난 너한테 줄 물건 없어. 어떻게 하죠? 워잉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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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하셨어요. 네. 똑같습니다. 요나 매요는 뒤에 명사가 오고 이게 수식이 가능하다.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. 이거 한번 또 응용을 해볼까요? 나는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.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워잉가이 나는 말이 있어요. 이딧이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. 워잉 маг이 워잉가이 Gottchen siguiente worshophone 다음 문장 아니 그냥 너하고 같이 쇼핑 하고 싶어 이것도 이제 또 패턴이 나옵니다. 뭐뭐 그냥 뭐뭐 하고 싶어 只想 이렇게 문장을 보실 때 이거를 다음에 말을 할 때 다음에 말을 할 때 내가 뭐를 쓸 수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냥 뭐뭐를 하고 싶어, 즈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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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지, 단지 짓자입니다, 즈, 재미있게 생겼죠? 얘가 생긴 게 잘 보시면, 사각형에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. 이게 즈입니다, 즈, 발음도 재미있어요, 즈, 즈, 워지샹, 금리, 난 단지 너하고 이치광지에 같이 쇼핑하고 싶을 뿐이야.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, 너도 뭐 살 것 있니? 그러니까, 부, 워지샹, 금리, 이치광지에, 난 단지 너하고 쇼핑하고 싶을 뿐이야. 넌 진짜 좋은 친구야. 너 뭐 먹고 싶어? 내가 살게. 이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, 니 쟌꺼우 펑녀. 니 쟌꺼우 펑녀. 꺼우, 꺼우가 무슨 의미죠? 네, 충분하다 의미 맞습니다. 꺼우 맞습니다.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단자예요. 이 왼쪽을 보시면 뭐죠? 쭈입니다, 쭈. 쭈가 무슨 의미죠? 이쭈화, 량쭈화 할 때 쭈입니다. 한마디, 두마디 할 때, 구자죠? 한구, 두구, 백삼구 막 그렇게 할 때, 오른쪽은 만을 다 짭니다. 꺼우, 꺼우 충분하다는 의미예요. 니 쟌꺼우 펑녀. 진짜 친구가 되기 충분해. 그 의미는 너 진짜 좋은 친구야. 니 쟌꺼우 펑녀. 워 칭크우 펑녀.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살게. 워 칭크. 내가 살게. 워 칭크. 세 마디 중요합니다. 워 칭크. 워 칭크. 또 다른 말을 쓸 수 있어요. 워 칭크. 워 칭크. 워 칭크. 내가 너한테 오늘 밥 대접할게. 밥 살게. 두 개입니다. 자, 첫 번째. 워 칭크. 두 번째. 워 칭크. 두 번째. 워 칭크. 워 칭크. 두 번째. 워 칭크. 두 번째. 워 칭크.